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지상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북부 마을에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기지에서는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레바논 북부 도시 제가르타 아이투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 작전을 전개해온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북부 지역을 공격하기는 처음입니다. 레바논 적십사사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헤즈볼라 고위 주의관이 표적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헤즈볼라의 무인기 공격으로 기지 내부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7시쯤 이스라엘 북부 도시 빈 야미나에 위치한 골라니여단 기지 내 식당이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스라엘군인 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공습 당시 각각 로켓과 드론 3기가 동시에 날아왔고 이 가운데 드론 2기는 방공망에 격주됐지만 한 기가 이스라엘 부대에 명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스라엘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외부에서 날아든 드론은 1,200여 기로, 이 가운데 221대는 지상으로 낙하했습니다. 높은 요격률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으로도 20%가량은 격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드론 공습에 놀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인기 역량을 겨냥한 대응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의 드론 생산과 유지, 관리 등을 전담하는 1,27 부대가 주요 목표물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향후 이스라엘군의 정보 수집과 공습의 최우선 순위는 1,27 부대가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드론 공습에 대비해 공습 경보 발령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드론 공격을 받은 곤란이 여단을 찾아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를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